외국어 전혀 몰라도 세계인과 언어 소통 인터넷, 와이파이 없이도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16개국 양방향 동시 통역 오프라인 통역기 센스톡 호텔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나요? Do you have a shuttle bus to the hotel? The hotel is offering a complimentary shuttle service to all of its guests 호텔에서는 고객 모두에게 무료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러 왔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어디예요? 남자는 어디에 있는지? 지원자죠 왼쪽으로 가주십시오 해외여행 중 말이 한 통에 곤란한 경우 참 많으셨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가 전혀 몰라도 내 휴대폰에 센스톡만 꽂으면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성원별, 경화기능까지 탑진 공항, 숙박, 쇼핑, 일상 퇴어부터 비즈니스까지 세관을 통과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Where should I go through customs?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 인터넷, 와이파이 걱정 없이 해외 오지에서도 편리하게! 센스톡을 꽂기만 하면 84권의 영어, 중국어, 일부러 교재가 자동 설치! 왕초보에서 고급반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저명한 강사진의 학원 강의식 해설로! 남자친구라고 하면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남성요! 언제 어디서나 평생 간직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경상시에는 외국어 학습기로 외국인 상대로는 16개국 언어 통역기로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 시 작동되는 여타 제품과는 전이 다른 오프라인 학습 통역기 센스톡!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